공병호의 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의혹 개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입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 개표 조작 문제라든지 선거의혹 문제를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제가 불법 선거라든지 개표기 조작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전 선거 때도 우파 유튜버분들이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한국산 개표기상이 외국에서 문제가 됐다 이런 내용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 너무나도 야당이 창패이기도 하지만 결과 수치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언제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이었죠 뉴스에 선거 결과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는 오히려 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한국당이 앞서는데 지역구에서는 통합당이 이건 너무 심하게 밀리지 않았나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쪽 표들이 또 다른 쪽들 좌익 성향의 다른 장이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곰곰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광화문 집회에 지난해 한 9월 10월부터 좀 꾸준히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광화문 집회 가면은 막 뛰어와 가지고 공병호 TV를 아니까 와가 손을 잡으면서 전자개표기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거를 어쨌든 공 박사님 막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주로 노인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짓을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일제 생각도 안 했고 지난 토요일까지도 아예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승부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보를 제가 받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료를 언제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지금 이제 4월 15일이 수요일이니까 네 며칠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의심은 갔거든요 의심 갔는데 사실 저도 우파 쪽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업이 따로 있는 관계로 그렇게 뭐랄까 정치 쪽에 집중을 좀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바쁘니까 이제 일하다가 또 조금씩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그 20일 때가 너무나도 이제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 사이에 20대는 아주 그 분포가 촘촘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다음에 21대는 너무 벌어진 걸 보셨네요 네 원래 자료를 만져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그걸 본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21대에 나온 것만 21대에 나온 것만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 좀 꽤 벌어졌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또 우연히 20대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아 이거 뭔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하셨구나 그럼 그게 이제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선거가 끝나고 수요일이니까 아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4일 정도 됐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 결과도 보내주고 제보도 많이 받았지만 그 첫 번째 올린 바실리아TV에서 올린 게 뭐였죠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네 표갈이라고 표갈기 표갈기 그게 제가 봤던 가장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그런 방송이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네 그것 제목이 뭡니까 아 그래서 제가 기억 제목을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제 판단에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참 인상 깊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공병호TV도 이렇게 구독해 주셔야겠지만 이 방송 마치시고 바실리아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게 되면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정면에서 정말 좋은 방송을 분석 결과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 이렇게 취재 나가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일단 이상하다는 건 확실하게 알았고요 확실하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체험이 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편집해서 인터넷에도 조금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그 이렇게 자꾸 이제 그냥 이제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것도 오히려 좀 더 이상하다 좀 이제 더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경험상 뭐 프로그래머도 좀 해봤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처음에 없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또 있다고 이렇게 그 누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변환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셨구나 오늘 새벽에 내신 자료가 그 영상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네 네 집계 자료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내신 거니까 표갈기 네 그거를 내가 이제 새벽에 보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걸 정리해서 제가 방송을 또 보냈고 총성 의혹이라는 것들로 오늘도 이제 보고 그렇게 냈는데 네 그 표갈기 바실리아TV 방문하셔서 표갈기 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집계 자료 분석 최근에 나온 한국 국내외 사이로 총선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압권이니까 바실리아TV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구독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전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 작업도 꽤 시간이 걸렸죠 네 이게 참 이게 데이터를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이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좀 이제 정렬돼서 심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엑셀로 예를 들면 엑셀로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편하게 보고 편하게 검증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엑셀로 복사를 하는 과정이 또 너무 힘들었고요 이게 또 크롤링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웹에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긁어오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은 예전에 했었지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은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니까 그냥 옛날 방식을 계속하지 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엑셀표 자체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 걸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일 때만 놓고 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제가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자료는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였거든요 20대와 21대를 네 사전과 당일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표였는데 사실 그 표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이 만든 그 이제 가져와서 그 선관용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엑셀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으니까 또 도는 자료니까요 직접 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 막 나가고 내가 의욕을 제기하니까 한 분이 엑셀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미국에 계신 또 재미학자가 요구해 가지고 보내드리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개 이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모든 게 발견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자료를 만지면서 분석해 가면서 감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의욕순위에다가 아 이게 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두 번 정도 방송을 내보내신 거죠 네 그럼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좀 이렇게 그런 의욕이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판단식이던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자료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노력은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은 없거든요 계속 입력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을 또 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시작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만약에 259 선고가 있는데 그게 어쨌든 2회치잖아요 20대 21대가 다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꾸 치니까 네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결국은 끈기가 있어야 뭐를 찾아낼 수 있네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해줬더라면 또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항상 이제 분석한 거는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에서는 이제 방송을 때리고 나면 그게 모든 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를 하시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지금 보여드릴 이 엑셀 파일도요 그 어제 밤을 새가지고 엑셀 파일을 좀 이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니까 오류를 거의 다 없앴고 그분 지금 지금 화면으로 똑같이 보시는 화일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올려놨으니까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 화면하고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일단의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젊은이들이 뭐 어땠다 어땠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그냥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일까 궁금하면 파고들은 젊은 사람이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파고들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단서나 실마리를 제공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일종의 어떤 소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같은 거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뭐 특정 기관이나 특정 개인이 작업을 하면은 더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엑셀 자료를 수만 명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는 뭐 놀이하는 것처럼 엑셀을 다룰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덮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집단지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이분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이 자료들이 국민들이 다 이제 직접 투표를 한 것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도 당연한 거지만 공개라는 게 이제 그 말로만 홈페이지만 이렇게 딱 띄우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엑셀로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또 공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뭐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조슈아님과 함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보니까 네 분석 작업을 해보니까 네 본인이 지금 아직도 계속 해야겠지만 중간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도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느낄 것 같은데 네 글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뭐 물건을 떨어뜨리잖아요 작은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기울여서 찾거든요 네 눈을 바닥에 최대한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은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셀도 엑셀 파일 숫자들을 나열해 놓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화 시키면 상당히 이게 색깔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양이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보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1차 작업을 했습니다 2차 작업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또 도는 그 짤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20대 총선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극명하게 다른 어떤 그 특징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양쪽에 있는 그 표를 그 딱 그 부분만 이제 딱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을 좀 이제 그 논문을 쓰면 결론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그거를 좀 이제 본인이 감도 괜찮으니까 아 이게 그냥 뭐 이게 그냥 의혹 수준인 것 같다 아니면 의혹보다 훨씬 더 심화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엑셀 파일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 의혹이라는 것도 이게 너무 이제 확률로 왔을 때 이거 90%는 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네 네 아 4.15 총선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90%가 넘는 확률로 의혹이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통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그럼 엑셀을 왜 잘하냐면 그냥 이제 그 엑셀을 주로 많이 다루는 사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세로로 치면은 이제 몇만 줄 그리고 뭐 가로로 치면은 또 이제 몇백 개 줄로 한 그런 어떤 어떤 그 인적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통계 내고 이런 것들 업무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어떻게 보면 250개국 데이터가 방대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 그렇게 좀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는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수작업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작업을 해가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엑셀을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고 또 제가 직접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그냥 의혹은 아닌 것 같다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네 그냥 너무 이상하다는 수준부를 좀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정말 너무 이상하다 네 이제 조슈아님하고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네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